2018년도 2월달에 238000원대를 터치를 했고 이번에 이제 240000원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서는 단기 쌍바닥 구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고가 대비 30에서 40% 정도 빠졌던 상황에서의 되돌림 파동을 얘기했었는데 정확하게 직전 저점을 유지를 하고서 280000원대까지 단기 슈팅이 나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셀티룡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 기관들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28만원 정도를 막고 떠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상승 포지션은 30만원대까지는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일단은 30만원대 30만원대까지는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24만원대 24만원대에 대한 지지세가 지금 단기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고 이번에 주 후반대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 이 라인대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감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들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35만원대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다음 주 초반에 좀 상승 포지션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28만원대에 대한 강력한 돌파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이 라인대에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막고 다시 한 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도 함께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로는 지금 19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하락을 했을 때도 강보권으로 지켜주면서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제약바이오 업종과는 아주 다르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진단하시니까? 네? 어떻게 진단하시냐고요? 네. 지난번에 한 번 이 HLB를 언급을 좀 드리면서 상당히 아쉬운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소위 말해서 좀 저도 이제 놓쳤던 종목입니다. 지난번에 시장이 좀 빠졌을 때 갭 하락하고서 어느 정도 갭 상승 출발을 바로 다음날 해버려갖고 상당히 놓쳐서 아쉬웠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일단은 제약바이오 다른 기타 제약바이오 섹터와 다르게 지금 움직여주는 패턴이 되겠죠? 제가 이번에 상승 포지션에 있는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와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게 5일선이 이탈되더라도 12일선이 유지가 되면은 추세는 유지되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군들은 꾸준히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타고 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12만원대를 맞고 떨어졌던 흐름들이 있었지만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신고가 패턴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자, 일단은 HLB, 신약에 대한 기대감, 또 실적에 대한 터널원도, 그 다음에 임상실험, 또 여러가지 복합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지금 급하게 또 올라왔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엔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보유자분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5일선과 11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번에도 12만원대 맞고 떨어졌죠? 가격적 심리선이 또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10만원, 9만9천원에서 10만원이 돌파가 될 때, 그리고 10만원에서 11만원, 11만원에서 12만원, 12만원에서 13만원. 자, 어제 이제 12만9천8백원을 맞고 떨어졌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13만원대 안착 확인하시고 단기 트레이딩 포지션 전략, 13만원 맞고 떨어진다면은 관망 포지션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